드디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더머니, 화면은 어디서요? 3번? 네, 캔방송에, 캔방송 말고, 그냥 일반, 여기서 그냥 1번, 여기서 이렇게? 와우! 영상만 틀면 돼요. 이걸 만들었어요? 예. 이야, 정말 잘했네, 그 날표씨가. 영상만 틀면. 자라는 하루종일 뭐였어요? 자라, 같이 만들었습니다. 같이 만들었어요? 네. 자라씨, 내 경고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 얼굴 한 번도 안 비춘다? 너는, 이제 니가 날 깨워. 랄프가 깨울게 아니라 니가 날 깨워. 폴더 밑에 있거든요? 네. 여기요, 여기요. 요거 누르면 됩니다. 제가 켜놨어요. 이거? 네. 하나씩 틀면 돼요. 와, 와꾸들 봐라. 좆같구만. 와, 와꾸 뭐야. 영상 없는 사람들은 제가 영상의 힘으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네? 바탕하면 나오게. 소스 주방. 아니요, 그냥 켜세요. 그냥. 싫어요. 아니, 스포되지 않아요? 한 번씩 틀어서 보여주세요. 싫어요. 에이. 에이. 에이 뭐. 좋습니다. 좋아? 이런 거 좋아요. 그렇지? 잘했지? 승지 더 머니 시즌 1. 시작합니다. 오바. 와꾸들 보소? 야, 자라야. 방청객 밟아 나와라. 초대 프로듀서로 자라랑 랄브 옆에서 같이 하자. 야, 근데. 예. 저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끌게 그냥. 이거 하니까 더 복잡하다.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요. 그냥 안 하고 영상만 틀면 돼요. 틀면은 나옵니다. 이건 뭐야? 걔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사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프리스타일을 하고. 아, 프리스타일? 네. 제가 듣고 치는 건 에반 거 같아요. 참가자를 어디서부터 틀어야 돼요? 맨 밑에 있는 사람부터? 아니요, 그냥 순서대로 하셔도 됩니다. 맨 위에서부터? 네. 저거는 뭐라고 읽고, 잠깐만. 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영어, 왜 영어로 해놨어, 이름을. 디스코드 아이디에요, 디스코드 아이디. 아, 디코 아이디야? 다 디코 아이디. 아, 참여는 다 랩네임보단 디코 아이디로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뭐, 본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 오케이. 자, 오늘 성지데버니. 성지데버니. 아프리카 김진표 윤떼윙 공방까지. 스위치 프론킹 협력해버리는 윤떼윙 기다려. 최군 공방 MC는 나의 거. 나 윤떼윙이 간다 간다. 미친 소리야. 잠깐만요. 됐다. 자, 성지데버니. 제1회. 어.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코진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시발. 따부 못 따라 하겠다. 자. 저. 1번 참가자분부터. 예. 일단 알림 한번 보내고 갈게요.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데버니. 머니. 죄송합니다. 자, 맨 위에가. 예. 닉네임이 뭐예요? 스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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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키라는. 래퍼의.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에어컨 끄세요. 너무 추워요. 네. 갑시다. 스니키. 프로치. 그분은 가사가 없습니다. 가사가 없대요. 그분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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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뺏는 말 아니어도 좀 부시. 너네가 하나만 stupid. 하지만 저기서 굳이. 내 1번짜리 프리스타일로 보여주지. 코트 바로 나 학교. 헌. 너네들 전부도 닥쳐. 왜냐면 내가 여기 와서 판죠. 예. 헌. 싸그리 망조. 졸단히 들어봐 닥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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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일본 참가자 스닉치 프로키라는 분인데요 일단 화려한 외모 너무 잘 봤고요 또 이 모든 걸 프리스타일로 했다고 하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외모장 봤죠? 아닌가요? 네 아니면 말고요 아닌데 중간에 저는 굉장히 감상 포인트가 뿌르가 좋았어요 뿌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뿌르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 빼고 전부 다 가사가 있습니다 일단 이분 제 마음속의 점수 드렸고요 다음 부분부터는 가사가 있을 것이고요 성지 더 머니 룰은 여러분들 예 전에도 공지를 했다시피 처음에는 자신이 잘하는 랩으로 가장 자신 있는 랩으로 우리가 준비한 비트에 랩을 해주시고 그래서 총 5명을 뽑을 거예요 5명 중에 한 분이 100만원의 주인공이 되고요 그 다섯 분은 저한테 디스를 실시간으로 디스코드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분 안토시 님입니다 안토시 님 전자녀 제가 소리 끌게요 네 예 예 예 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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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아잇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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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들이 병신에 상대하지 여관은 뻔해 말이 안통해 뻔해 술이나 먹고 우리 다 같이 죽을까 내일은 없잖아 그냥 마시고 죽을까 옆엔 예 그 앞엔 윈저 얼음 좀 타봐 이 시발 새끼야 심심하냐 새끼야 술이나 줘봐 새끼야 우리 인생 거기서 새끼야 하고 싶은 거 있냐 새끼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밖에 나가면 집에가 벌써 오르는 느낌이 들어 나 좁박 새끼 병신들 같아 통장 자고 응 그래서 뭐 어 응 병신들 응 병신들 응 오 일단 안토시님 랩 정말 잘 들었고요 어 가사를 보니까 세상에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랩에도 가사가 우리 마음을 때리는 그런 어떤 그 예 때리는 그런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좀 어떻게 뭐랄까 나는 돈과 명예를 쫓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다 같이 죽을까 예 그 술이나 처먹고 죽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인생 패배자 같은 랩을 해주셨는데 어 어 그러세요 예 앞엔 예거 윈저 얼음 좀 타봐 윈저 얼음 좀 타봐 이 시발 새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좀 그래요 예 윈저랑 예거를 타줬는데 거기다 대놓고 바로 야 이 시발 새끼야 라고 한다는 것은 아 조금 가사가 좀 와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좋더라구요 예 왜 욕을 하세요 예 일단은 욕도 이제 명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 그런거 같아요 약간 좀 세상에 대한 불만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예 그런 불만을 이제 그 랩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너무 쓸데없이 욕이 좀 많았다 뭐 그런거 같아요 예 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 예 안토시님 랩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분 볼게요 콜드님입니다 예 콜드님 세번째 참가자입니다 흠 몽키 숙박 랩 랩 랩 하이 아 칠 오 Oh shit 이건 개꿀이지 Fuck that easy Paid 20 100만원이지 벌써 돌진해 엔도핀이니 신나게 놓지 다들 초밥이니 부담이 없지 디스코드 보니 다들 바글바글해 다들 마이크를 끄고 졸여 연습하는데 여기 나라 새끼 이미 너무 마산경이래 처음 써봤는데 가슴 또한 쪼간지라 해 시는 분한 뱀뱀 다리 후들후들해 근데 해야 되지 왜 이래 하면 위더파킹해 이따 하면 자랑하지 내 옆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써야겠지 가슴 졸나 박수게 I'm fucking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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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흠 일단은 예 제가 뭐 디스 1차에서 디스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 그래요 하태 성취도 머리 아우기 이미 너무 마산경이래 처음 써봤는데 가슴 또한 쪼간지라 해 내가 1시간 복학하고 와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일단 일단 이 그 콜드님의 랩은 어 발음이 좀 너무 부정확한 거 같아요 혹시 교정기 끼셨나요? 예 예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발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약간 좀 아쉬웠다 예 약간 돈까스망치로 혈을 한방 후드려 맞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네요 예 자 콜드님 랩 잘 봤습니다 자 바로 다음 랩 어 네번째 참가자분 예 제이네일입니다 제이네일님의 제이네일님의 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네일 제이네일 부산 안에 살고 있는 26살 제이네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제이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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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zy 그 다음이란 다 fucker, please let some peace stay What do you want for? 대체 뭐 원해? 니가 뭘 원해도 관심 없어, 난 안 변해 노력 없이 성공하려 하네, 뻔뻔해 그런 니가 누굴 욕해, 씨발 어이없네 니네가 뭐라든 난 그냥 즐겨, 원하면 해줄게 증명 그 전에 너부터 꺼내서 보여 봐, 어쩌면 get up, fucker 바닥에서 굴러본 적 없는 새끼만 돌려 모두 원할수록 일어나는 problem What, what do you want for? 대체 뭐 원해? 니가 뭘 원해도 관심 없어, 난 안 변해 노력 없이 성공하려 하네, 뻔뻔해 그런 니가 누굴 욕해, 씨발 어이없네 와우, 와우, 와우 Holy shit, what the fuck Fucking man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제이네 님의 랩은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약간 그 뭐랄까, 좀 붐뱀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았어요 그 WAC MC들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어떤 그런 랩을,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아주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은 예비후보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비후보 예비후보 5명 예, 일단 파일명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제이네 님 예, 자, 일단 제이네 님 아주 좋았어요 제이네 님 아,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비후보긴 하지만 이 제이네 님이 다른 분에 의해서 또 밀려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앞에다 그냥 이렇게 저 별 표시 해놓을게요 예, 이렇게 해서 8, 2, 3 자, 제이네 님 일단 후보입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자, 다음 후보 아, 다음 참가자분 MC 스컬 일단 썸네일부터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등치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요 예 그래도 전 참 힙합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예 와꾸가 족같이 빠졌어도 실력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이 그나마 힙합이에요 힙합이에요 그죠? 인정하시죠? 예 바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코트야, 선글라스라도 써라 모자 45도로 쓰던가 아, 아, 틀리나 아, 잠깐만 이거 치면 나잖아 아, 씨 아, 아, 틀리나 틀리나 런티 워? 워?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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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암마빵 갈때면 현금 3만원 필수 예 서비스 마사지 받으면 기분이 필수 굿 암마빵 갈때면 현금 3만원 필수 예 서비스 마사지 받으면 기분이 필수 아, 앤 비치스 맨 아, 앤 버킹 맨 가족 저긴 가족 스나우 미친 새끼 버킹 비치스 사울 세 번 돈 치 맨 나 가 부장적이라서 프레킹 프랩스 스티 나도 허러주소 속 타인은 놈 위로 더러우 도머니 바인은 놈 위로 때메이처럼 누구든 벗기는 플로우 시바스 스쿨 여친 그립감이 부족할 때 가슴 수술 시키면 나의 징징대는 년을 족박맹으로 교육 인성 문제 있는 여자 조폭맹키를 교육 리스타 맨 이 비치 리스타 이러면은 남편 악만빵 간다는데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어디 남자가 말하는데 삐죽대고 있어 나 나갈타올테니까 살거지 다 해나니까 안 이뻐 보일 때는 마누라를 바꿔 하하하하하하 시바스 스쿨 자, 일단 이분은 어 MC 스쿨님 예 어 가사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데 힙합은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힙합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근데 약간 발성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플로우 시바스 스쿨 여친 그립감이 부족할 때 가슴 수술 시키면 나의 징징대는 년을 꿇힘 맨 나 가부잡 아 앤 비치 스네드 아 앤 포킹맨 가정 저긴 가정 가정 저긴 마주 미친 세기 웨 아 에 약간 이런 그 느낌 목이 좀 막힌 듯한 느낌 시원한 느낌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일단 가사가 예 굉장히 좀 상남자 완전 마초적인 그런 그 가사네요 여친 그립감이 부족할 때 가슴 수술 시켜 뭐 이런 내용들 아주 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후보엔는 들기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초 내내 스컬스컬 예 예 워쌉 이런 것만 너무 추임새만 쳐 넣었어요 예 20초 동안 스컬스컬 이것만 했기 때문에 전 좀 약간 예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MC 스컬님이었고요 자 다음 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가 내립니다 여러분들 예 심사위원은 저 혼자입니다 자 어 여섯 번째 후보 아 여섯 번째 예 참가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족 해체 난 불행해도 만족해 아우디 에이 타고 랩하고 동시에 바꾸 에이 사주께 찍어바코디 여자는 안 바꿀래 내었구나 베이컨 노세컷 안 서다 바꾸해 정상을 찍지 와탑파이 지지질 또한 지들이 새끼들은 TT12 걸어도 이 지지로 바이치기 벌레들 버려라 떨며 윙윙 날지 난 비비앞이 무선수 튀기야님 지지하니까 피하지 부모님 자의라고 자위하기 그건 거짓말임 요 평신들 점심 우루 양심을 먹지 과심종자는 거짓 수로 가사에 적지 에프제이 나의 헤이터 어디에 디제이 씨비 노바디 여기엔 테이 펄펙션 잘난게 어땠어 테이 어드바이스 겸손이면 됐어 워 오 래퍼에 대한 태도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사에 좀 들렸던 것 같고 어 굉장히 그 라임이 좋네요 이분들 라임 맞추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하신게 보이네요 여자는 안 바꿀래 내 옆구나 베이컨 노세컷 안 서다 바꾸해 정상을 찍지 와탑파이 지지질 질투한 찌질의 새끼들은 티티 시비 걸어도 이 부분이 아주 좋았어요 전 이 부분 질투한 새끼들은 티티 새끼들은 티티 시비 걸어도 티티 약간 이런 느낌 어떤 시발놈이 웃냐 왜 웃냐 왜 웃어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음 어떡하지 아 이 분 네 좀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아쉽네요 다음 분 네 아 일곱 번째 래퍼 볼게요 가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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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가을님 목소리 너무 작아요 내게 말 걸던 새끼들 모두 티저 그날의 기억은 없어 기절 내 이기저 이면 뭐 엎어졌어 자리 비워 no copy like win 난 무면을 라이더지 티티 파 파 라이거 널 누리던 내게 그대로지 오지 뱃지 호지는 거품 그걸 못한다면 그건 아마 거품 날 잘 봐 나가 도착은 안가 너 말의 대략 양감 이런 시방 그건 나도 싫다 뭐 보여줘 시카 나 먹어 치워버려 미안 의미없는 상상됐음 정지도만들 1차 패스 랩을 배고 계속 같은 패턴 내 레벨은 원 올라가지 이젠 이래 흐렴 음 박자가 안 맞는 부분에서 일단 초반 몰입도를 너무 깼어요 네 그래서 사실 가사들도 잘 안 들어오고 일단 시작 도입 부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박자가 너무 안 맞아서 이걸 이제 엇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내가 하는 엇박은 이런 엇박이 아닌데 예 저는 좀 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우리 가은유님 다음 성진도 머리 이제 나를 좀 택해 성지 앞창 다 생활의 광차로 한 마리 박제 여기서 또 날 떨구면 늘 이제는 배치해 내 발을 쉽게 다른 점은 더 배치해 쉽게 다른 새끼들은 친구 없대 나의 목소리는 친구가 없대 내가 랩하고 있음 저것도 벌써 미친 년들이 다 놀라 벌써 이제는 상렬은 바지 나자 좀 박대 코트가 마르니 다시 오지 말라고 당신이 하는 말 듣지는 않지 대가리 바지 뜯어놓는 내 벽지 머릿속은 배지 글가다 쓴 바지 닮았네 집안지 대로 원투 퍼진 안드로이드 피치 예 추억은 만남보다 이벨이 남기듯 캣뿔 우린 사뿐 도시투를 보고 2초만에 컷하고 웅장하게 퇴장하고 웃음을 선사 하지만 웃기지 않다고 지 혼자 친 집안다 넘어가버림 너를 보기에 100km 넘어가버림 예 아 이분은 이제 그 너무 안타깝네요 그냥 뭐 일단 좀 엄마한테 들킬까봐 육조리네 예 예 이게 발음이 너무 안좋아요 래퍼로서 최악이에요 예 전 정말 이분 랩부터 똑바로 하세요 알겠어요? 네 좀 좆같았어요 일단 제일 좆같았던 부분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전 랩을 하지 않았지만 당신보다 더 잘했어요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세대 차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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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그렇게 빠른 랩이 아니에요 예 약간 좀 인용하셨죠? 예 그 누구죠? 네 누구 누구 어? 조강일 아저씨 그걸 인용했잖아요 그거를 그거를 근데 약간 찐따랩 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예 당신은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세요 but the fuck up man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래프분 나와주세요 타 nag os dy dollars pa 4 4 4 5 와 이 분 진짜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수님 일단 이 빵 터지는 여기서부터 제방 선생님 어떤 그런 밈들이나 이런걸로 종합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가사를 잘 짜셨고 아주 듣기 좋네요 일단 또 처음으로 오태툰이 나왔네요 도수님 도수님 바로 예비후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님 좋았습니다 다음분 볼게요 다음분 라즈 라즈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분은 실력이 있는 분인데 네? 아, 악바르! 알라바르! 알라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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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바르쑤 스피빗! 이렇게요? 요우! 아 그래요? 오드 듀언 살짝 틀어봤어요 네 좋았구요 라즈님 볼게요 예 다음 랩 부분 나와주세요 남이 자린 밥 먹고 남이 만든 침대에서 꿀잠잠 나가 남이 써준 글이꼬 남이 편집한 영상으로 남이 보는 유튜브에 업로드 윤태원 노래하는 코트 비쳤나올 양발방 성지 합창단 파이크 타고 그곳을 안 갔다고 성지를 부리네 시청자도 참지 않아 시발 조설까네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 건데 그 마지막으로 한 번은 받아가는 거 아니야 한 번만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한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달라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다른 BJ들이랑 비교해보라니까 내 방송시간이 월급 아 진짜 맞다니까 그럼 라코스트 키셔츠를 다시 찢어봐 니 육충한 대가리에 생수병을 깔겨봐 또 한 번 뱃대질 흔들며 소리질러봐 대가리 깨져도 지지합니다 우리의 고황 라즈님 아니 근데 가사 센스가 솔직히 랩 스킬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떤 뭐랄까 이게 좀 그 연출이랄까요 연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근데 사실 이분이 본선에 가면은 이런 연출은 사실 저 준비를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고 나중에 바로 생방으로 바로 갈기일텐데 저에 대한 디스랩을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이런 기획이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즈님 너무 좋았어요 자 다음 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님 볼게요 박세원님 나와주세요 박세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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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팬티 전제로 내 수 뺏어본 적이 없어도 나의 랩이 된 꿈속하대 인정하지 나는 아지않고 할필 또 뒤로 날 비춰 두 분명들이 날 비춰 언상에 잠시나 미쳤었던 거 같아 이제 지쳐 참에 못 들고 난 뒤처지 다 다 느꼈던 기척이 내 진짜 꿈인가 봐 항상 믿어져서 끝이 철다리 Remember 잊지 않는 Never Time and Lever 우리 생각하다 보년 둘째 돼버린 넌 나도 Lever 누군 내 Lever 우리 다 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작이고 나는 절대 될 일 없이 태러 일단 가장 칭찬할 부분은 이렇게 있다가 후드를 벗어제끼고 솔직히 이거 말고는 볼 게 없었어요 제스처라든지 시선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 없어 보이고 약간 제 느낌은 쇼미더머니를 볼 때 그 2차 예선에서 1차 예선이었나 거기서 이렇게 남 밑을 다 깔아주는 피라미드의 최하층 그런 랩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랩은 자신 있어야 돼요 힙합은 알겠어 박세원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길이 밝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세요 아주 좋았어요 자 다음 래퍼 나와주세요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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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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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잘들었습니다 어.... 그 원피스 라인 요 라인이 굉장히 좀 어..하이라이트였던거 같아요 해 떨어지면 뭐 원피스 해 뭐..어쩌 해 뭐해 근데 너무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귀가 좀 힘들었어요 귀가 좀 약간 좀 피곤했어요 좀 귀가 다이어드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 부분 볼게요 마더팍컷맨 영상만 잘 만든 코트 영상 편집으로 지원하는 거는 오 오 후리하다 후리해 아쉽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Fuckin' on pain 말 한마디도 안 듣고 들어보겠어 No back to one 먹고 살기 힘들어 일하고 왔어 씻고 나면 벗기 바쁜데 뭐래 fuck that 풀을 들을 필요도 없겠네 너의 거네 나 갖다 마친 중순은 더욱더 not stay that Drip right up 너의 것들을 변기가 찬 남자면 계속 빠지게 뛰어야지 violate it 근데 나도 아직은 많이 힘든 거 웃재 이키라 더 써내려가니 나도 된 거 안 해도 Back Bench ass 중신을 차리라고 형이 몇 번에 매매질을 했니 꽉 막힌 녀석 Drip ass 내게 몇 대를 초마루 그때 술 마셔 기억해 나도 왔나요 형 어 음 가사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어요 이분의 삶을 가사에 잘 녹여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올드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너 오늘 한번 들어봤어 랩 너 오늘 한번 들어봤어 비트 이게 약간 너무 좀 이런 flow는 90년대에 뒤졌어야 됐던 그런 flow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Motherfuckin man That's Cooney Yeah What's up? Yeah Show me the money nine and ten 그리고 하스쿨 래퍼 4 drop the big 그리고 방구석 래퍼 다 떨어졌지만 이 판은 내가 체인저 너는 랩 잘하는 법을 쳐도 안 돼 네이보이 너의 페이볼 MC 나 계속 썩킹하던 지난 관심 없어 네이네 래퍼 래퍼 나로 난들이 조심까지 파는 애들 그게 족밥이지 다른 뜻이겠어 Let me find down 니네가 원하는 힙합 아직도 잘 모르겠어 무슨 동아리들만 넘쳐나니 마치 물처럼 많이 차있어 Bullshit 나는 더 그들 가는 데리게 혹은 더 그들 가는 데리게 랩으로만으로도 증명 가능한 No-rounder 튕기기 전에 듣고 Wow's it loudest 아직 심해지만 계속 파는 땅굴 이젠 떠야지 코트형 배셀 잡구 Wow's it loud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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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s it loudest That's goody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랩 스킬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예 그리고 일단은 랩을 해본 사람 같아요 That's goody 본인의 어떤 그 어떤 홍보를 위해서 나온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한 분씩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goody 아주 좋았어요 예 일단 이분은 어 올리죠? 솔직히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좀 달라요 예 확실히 제일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이분이 강력한 우승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따 5명의 후보가 생방송에서 라이브로 디스코드로 저에게 디스랩을 할 거예요 그중에 가장 잘한 사람 여러분들 반응이 가장 좋고 저도 뜻이 맞는 분에게 백만원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음 예 백허포 오케이 예 랩을 대충해도 돼 이제 왜냐하면 뻔해 1회 배 100만원 레몬맨투렙에 이 푸늘 버터처럼 바르고 시길래 헐할 대들이 눈에 화내이 힙합 취지배달에게 내게 있어 노력이 부지야 문제 돼 제발 총 끼고 돈 백부터 헤이지 넘네들은 날 졸비져요 넌 넘지 못해 하고 힙합 신했고 넘어야 돼요 헐르르 하지만 제다수 홍대 랩 센세 둘이 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랩을 치고 와도 싹 그래야 몸떡이들 취미로 한데 랩의 상금을 탐내기 전에 어서 잡아봐라 내 마음이 큰 명사를 김치 테이크 업 오 난 어두운 사람은 안 건드려 왜냐하면 딱 초준점이 잡혀 비싸 내게서 덕수기 누구냐 하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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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ół x2 모든 것을 똑같이 노리려 하는 노력이 없는 놈 그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라면 ishaa 정해져 있다고 갓질리는? Yeah Show me the money를 보면 마이크를 잡은 잰 믿들이 드리어 힙합 씬에 나흘이 되어서 입성원한 노래를 잘 부리는 놈들 따로 있고 피 랩을 잘 타던 놈도 따로 정해져 있네 순간의 열정이 널 자지우지했다면 차라리 시조만큼 랩 하니 샤오루킥을 가이드라고 그게 네 노래 구교짐을 방지한다면 나에게 고마워하지 난 랩핑 잘 알아 물론 그 랩핑이 널 감싸 숨 못 쉬게 하다 이중적 이미지 내가 잔인한 가상을 쓰는 동백 캠시들에게 있지 Yeah, yeah, 부딪히는 나에게 너물 나이지 걔 아니면 왜냐 우리를 보도록 피셨어 근데 누가 자꾸 떠올라요 채팅창에 나왔지만 나플라, 저스티스, 넉살 이 세 명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톤이나 이 초반 부분은 너무나도 이 나플라의 느낌이 너무났어요 요런 느낌이라서 아하 이게 좀 약간 아쉽네요 저희는 진짜 리얼 MC를 원합니다 리얼 MC를 원합니다 그건 못해줘 다음 부분 볼게요 가사구만 에이 씨팔 존나 잔려 쟁취해 국밥 뒤도 안도 랩 존나 매정한 남자 깍두기 국물에 밥 말아 본 새끼 어 존나 의미없게 똑거덕이는 새끼 팍빙수를 먹방 아이 싫어 씨팔 아이쿠스 달라 아 사실 존나 쓰다 담배는 나빠 깐도가 말해 더럽은 년 이거 자꾸 나오려는 거 봐 어이쿠 이놈 봐라 에라이 아이쿠 여러분 이번에 제가 또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잇 여기 여기 돌아가는 세탁기 마냥 어잇 어잇 바람 부는 날 바람개비 어잇 어잇 나 가장 안전하게 착륙 아 날씨 좋다 어우 비운해 문화나라이 이게 뭐냐 어잇 반창 동김치 기영아 라면 한 그릇 맛깔나게 내와라 호르럭 호드덕 호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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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 포르륵 쩝쩝 호드덕der 어잇 호르륵 쩝쩝 호드덕떠뚠따 어잇 포르륵 쩝쩝 허드덕드Abd stim 어잇 퍼르륵 쩝쩝 호드덕 조ham 오징어 땅콩 쫀나보소 해 오징어 땅콩 쫀나보소 해 오 감자 아 쫀나 오감자 오 감자 오엘레오 홍 costume 려러 복 gak ouve 검사 서니보 Photon 하니보터치 허니버터칩 털어럭쩝쩝 털어럭쩝쩝 오징어 땅콩 존나 보소해 오징어 땅콩 오감자 아 존나 오감자 오감자 오레오 존나 오레오 오레오 존나 오레오 허니버터칩 아우 존나 달아 허니버터칩 존나 달아 야 요거트사우스 어떻게 울어? 요호호화 요거트요우 어떻게 울어? 요호호호황 야 라트에 지나가 야 신용풀 코너거 야 거기 heat 과자를 찾아 한눈에 들어오는 야 미친 뽀또 내 사랑 라이코크 뿌örper 5천원짜리 부뚝 작고 소중해 라이크 코트 거시기 두려움 거시기 말하기 거시기 할 때는 고추 잠자리 고추를 양치하면 존나 시원해 고추 양치 고추 양치 2,000원의 밤이다 미트 초코 이젠 내 벌 안 먹어 나에겐 있어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뒷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약간 의식의 흐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따로 뭐 저거는 뭐 평가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래퍼 나오세요 마더파카 맨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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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스업 끝까지 들어주세요 얍 곧 형이 뭣도 존나 재밌는 거 한데 나 고추 나랑 존나 찰떡이라 함께하래 기민 조차도 리얼이 파민 새끼 나 바퀴뻔 내 죄다 사기치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왕대 하이 라이언 라이언 내가 여기 라이언 라이언 나 칼이 다이언 아이언 고는 새끼들한테 죽둠을 한 대신 날려 나 랩은 뜨겁게 파이어 3,000원 더 이상 난 파이어 난 랩규직 믿고 갚죠 어 사실 내 꿈은 선한 영향력 떳떳하게 살고 많은 걸 정상도 앞만 보고 살려 니넨 똑같이 난 족같이 살아왔지 여긴 지옥같이 않지 난 게 마이너 냄새 나는 게 반갑군 복숭 걸고 탈출한 로드 날 보면 막장무 나 같은 것도 당당히 목을 빗대 세워 랩 레슨 중이잖아 힙합 빠르게 폰새 같죠 상겸 필요없어 난 시즌수 심사위원 상겸 필요없어 난 시즌수 심사위원 어 좋았어요 아주...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야마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분 볼게요 선장님은 어릴 적 꿈은 무엇이였어요? 그또 왜 또 아픈 상처의 소금을 부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나 이전에요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제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 척 격정을 잃네요 너의 사랑은 지고 있다 문분한 낙하 한자는 돌아간 너를 위하여 한자는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아 문헌해? 아이고야야 얼굴 좀 보자 니 그거 아냐 내가 너를 보기 위해 말이 있네 있다는 거를 또 왜 이렇게 싸웠어 잃어보니까 하하 이 아들이 껍질에 걸려서 힘을 박주면요 도망간다오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라 자 이제 너희들은 나와 같이 이젠 너희들이 한 곳도 경험을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가는 거야 아 이 한 마리 잡으니까 뿌듯하네 인하계산 아 에휴 자 수준미달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좋았는데 너무 내절을 거쳤어요 예 다음 부분 볼게요 흠 오 가사가 좀 괜찮은데 오 가사가 좀 괜찮은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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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허 어허 야 일자되는 승리했고 급판에 있던 버러지 이 새끼 나보다 돈 많이 벌었지 워너비에서 내 가득 놀리게 했던 나의 굴버종 워너비 엠스 그런 새끼들이 반해서 고론이 되는 게 문제라고 나 껴 내 걸음이 거누비 예 더 데려와도 내 앞에서는 getting freeze 파편 이런 말을 들어봐서 고기 네 눈앞에 있는 너바 장본 이 작전 그다파서 고급한 번호는 도팔 바로 버려 내가 발포 비타민처럼 가고는 니 바지처럼 축축하지 니 말처럼 가짜를 해도 도둑을 밟아 정끼리 소시 비어버려 지 비저치 비찍기 야 비가 디디지 람만 디미 야 피피치 나는 cctvd 워스 그가 심심이야 에이스야 피야 지처럼 랩하지 이게 얼마지 그 말은 먼저 해야 하겠지 내 미래의 위치를 가나마는 띠 야 목소리가 너무 좀 예 그 급식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어 저는 굉장히 저런 그 플로우 좋아합니다 피티니티 메케티 미니리 막 이런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 부분 빼고는 별로였어요 다음 분 coal 캠 Ils 지 은 은 유 은 은 은 은 은 A A A A A A A A RUN-OFF PUSH GAME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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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C C O HOOKY 알려줄게 D D D D D D D D D 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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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C 그 다음 뭐지 I just see 교과서 그건 관상용이지 굳이 바다 발 샤가 한 장 걷히고 밖었나 가 진짜는 같은 애 아무도 내 말은 믿지 않아 내 말은 듣지 않아 자꾸 나를 쳐다보지 않아 애는 매스 포클 때 뭐하나 주울 테니 알아서 왜 나고 물은 걸 꼭 네 일부로 말해야 알아 기억하고 보지 못하니 아사랄 끈적이 나 욕하는 변실들 제발 그럼 니네 M.E.M.B가 주말마다 기억하는 Q에서 나오는 선수간은 어쩔래 난 각관나 발사 미지 왜 니 새끼들 밀어버린 넌 박고해 좀 틀어봐줘 몸부림 하도 때렸따니 니 새끼들 모빌 틀어 몸부림 몸부림 A.A.A. All right I'm a pushing gay V-V-V-V-V-V-V-V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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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내 인생의 힙합이야! 어! 내 양쪽에 이 존나 예쁜 미녀 죽죽빵빵 저 다 시발 옆에 끼고 있어! 여자들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불러! 나는 이 코리안 갱스타! 나의 AK 보이스! 이 시발 나 총기도 총독사! 난 어릴 때 마약도 했어! 난 시발 범에 구애받지 않지! 마약도 그냥 존나야! 난 시발 어제도 저녁에 마약했어! 야! 시발 금방으로 달려갈 거야! 어! 인생은 힙합! 내 인생은 힙합이야! 어! 엄마를 조르고 졸라 갔던 피자집에서 메뉴를 고르고 골라! 시킨 피자는 고르고 졸라! 피자를 십짓 다 처먹고 시원한 콜라를 한잔 원샷! 어허! 근데 난 시발 나! 어! 재밌었어요! 엄마를 졸라 고르곤 졸라!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 예! 재밌었습니다! WTF man!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펩시라는 분?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받으려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너무 많이 났던 클리셰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받으려 한 번만! 들이 갈수록 졸리라 갔던 클리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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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난 윤태훈이라고 해 사람들은 두공이라고 해 솔방이 신이라 불리지만 철구 봉준이 건스틱 또 빠지네 키는 181 몸무게 150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외치네 쉿!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의자만 불쌍해 쉿! 이성이 잘못된 XXX 나서 왔었지 최대의 위기 그래도 응원해 그니까 에게 보리 세븐 쏘지 마시기 존중 좀 두두두두 헤드샷 가기는 슈퍼떼지 돈가스 망치로 두두둘 욕질이 야들야들 한 번 맛보시기 준비된 재환 비언서 세 때려치고 입만 뛰어들었고 할 줄 아는 건 하나 더 원신노래 하나로 노번만 찍어버렸고 이제는 설방에 신이란 타이틀도 그런 부분에 수상자 찍고 청산한 곽두 사람은 남별해 그니까 꺼내지 마시기 머릿게임 더 리페이 어느새 버릿니 어릿내 이제 버틴 내가 과자 하면 예우 같아 네 이제 우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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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이쁘긴 뭐가 이쁜 너에 그 쌍반데기는 한 번 더 보셨대 허허 Govern을 살 뺀다 어쩐 나 지키지 못해 약속을 반드시게 성인병 노음진 웅둥인 종합 병원대뚱 원인은 모질한 돼지 고기는 찌긴 지방만 가득한 새거창 돼지 허! 부기를 원해서 그래도 위력해 다시 돌아와줘 고마워 그때 형 사랑 좀 빼자 이 들어온 색톡 돼지야 제발 좀 앞으로 놀란 하나 없이 깨끗한 방송인인 되는 거야 파울 친구 추는 앞으로 쓰는 일 없이 농원하는 거야 잘하는데 가사도 너무 좋았고 가장 이분이 디스가 좀 기대가 되네요 본선에서 디스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래퍼 펩시님이었어요 이분이 뭐 BJ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명이죠 자 남은 래퍼는 두명인데 이 두 분 중에 별 다섯 개예요 아 지금 누구누구 하나 맨 위쪽에 세 개 어 있네 다섯 명이네 어 이 두 분 중에 괜찮은 분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이대로 가서 가고 어 가볼게요 갑시다 That's not bad boy 원해도 갖지 못하는 나는 인형들은 대출 마음이 없지 손을 찌더만에 내가 살릴 거니까 내가 상처도 많이 I'm going to break my mind 내 정신 열려오 내게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줘 빨리 I'm going to break my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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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릿속에 PORTE 또는 PORTE CODE 마리공두 마리원툼 이 정도 보여주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라이프 랑도 베스트 이싄 정도 받아버른 예 기가 막힌 바이브 너는 야니코두 배우수 많이 봐주세요 요투브 또는 라이브 또는 너눈 아 이 속사프는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오 이 부분 굉장히 좋았어요 이 부분 빼고 뭐가 없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뭔가 좀 포스가 부족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제인엘리님 김준형님 도수님 그리고 우절우님 헵시님 다섯 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 준비됐나요? 어 지금 두 명? 두 명이 부재입니다 두 명이 부재 그러면 세 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참여의 의미를 두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백만 원 따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보시면서 디코에서 디스레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두 명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분 한 분만 제가 교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분은 지금 스컬이라는 분이에요 여기서 한 명 더 부재입니다 두 명 오케이 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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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키 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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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살려요 여러분들 네 이걸 왜 살립니까 세 분이 부재중이고요 일대일 랩배틀로 100만 원 줍시다 그게 맞아요 솔직히 여기서 굳이 별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고 힙합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중요해요 근데 자존심 상하게 내가 빈자리 들어가 꺼져 안 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대일로 깔끔하게 끝내고 100만 원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준혁 vs 데스코니 오케이 맨 왓 더 빡 자 봅시다 자 디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최종 결승전이고요 여기 어? 여기 왔는데요 왔어? 지금 이제 들어온 거야? 아니 디코 친추를 거부해놓고 지금 이러면 안 되죠 여기 채팅방이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누구누구예요? 결론적으로 대명이요 펩시킹 vs 데스코니 데스코니 vs 김준혁 김준혁 네 어 오케이 100만 원의 주인공은 또 친추 거부 푸세요 펩시킹님 자 100만 원의 주인공을 찾아서 이제 어 정말 제대로 된 디스랩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스코드 켤게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 형님은 이 버튼을 한 번 쓱 누르고 저거 해주세요 캠만 켜면 됩니다 여기 내려가지고 싹 가면 돼요 캠 내리세요 여기 뭐? 내려가지고 캠을 켜고 위에 거 끄고 위에 거 끄고 캠이 두 개거든요 그거 캠이 아니잖아요 아 있나봐 캠 이거 내리세요 캠이 좀 또 있잖아요 아 됐어 에이 위에 걸 끄셔야죠 이거 한 번 있어봐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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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나오세요 세 분 빨리 나와 1번 파트로 들어오세요 1번 파트로 1번 파트로 들어오세요 세 분 다 예 자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다버린 100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힙합의 장이 되는지 이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자 성지덤원이 본선입니다 펩시킹 데스쿠니 김준혁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오늘의 100만원을 가져가실 건데요 가장 저에게 인상 깊은 디스랩을 해주십니다 이 세 분에게 1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시킹 차단 좀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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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차단 당했어? 나한테? 아니 채널에서 채널에서? 네 다시 들어오세요 혜자 혜자 형님 어 김준혁님 엄크 이슈가 떠가지고 라이브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오케이 네 좋아 엄크 이슈가 떴다고 합니다 자 성지덤원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MOTHERFUCKA MAN 결국은 그러면은 데스쿠니 VS 펩시킹 두 분 중에 100만원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펩시킹 VS 데스쿠니입니다 예 자 번외로 MC 스쿨님이 잘할 수 있다고 기회 한번만 달라고 계속 DM도 MC 스쿨이? 네 별로인데 나는 기회를 왜 줘 별로인데 일단 그러면 안된다고 별로야 아니 날 디스해서 그런게 아니라 별로야 디스의 수위는 오히려 펩시가 더 컸어 별로였어 어 뭘 자꾸 스쿨을 살리래 어 자 오케이 자 디스코드 들어왔습니다 자 김준혁 펩시 데스쿠니 세 명인데 지금 보니까 저 김준혁은 넝크 이슈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러는데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보지 그래도 엄마 이거 잘하면 100만원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엄마가 좀 봐주지 않을까 어 그래 이거 내가 하는게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스컬 살리라 이거 들어보니까 별로였었어 김준혁씨 준비 안되나요 힘들까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준혁씨 자 그러면은 바로 펩시킹님 데스쿠니님 두 분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마이크 켜주시고요 랄프씨 켜주세요 두 명 뭐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자 펩시님 그리고 데스쿠니님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김준혁님은 엄크 이슈 때문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나플라를 살리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이 다섯 명이 다섯 명을 뽑았는데 이거 다섯 명의 디스랩을 다 듣는 게 원래 그거였지만 취지였지만 세 명이 지금 이제 그 참여의 의미를 두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펩시랑 데스쿠니 자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펩시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아니 듣기 싫어 요비야 내가 듣기 싫어 아니 내가 심사위원인데 왜 나한테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심사위원 하려고 그러세요 싫어 네 자 오케이 이 두 분 두 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50만원씩 뿜빠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 50만원이 좋아요 100만원이 좋아요 50만원 뿜빠이요 네 저는 상관없어요 어 저도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도 50만원보다는 100만원이 낫지 않나요 시발 푸시 새끼 50만원 안 돼 100만원 받아가야겠어요 아 역시 이거지 뿜뿜뿜뿜 자 좋습니다 그럼 펩시님부터 할까요 데스쿠니님부터 할까요 이 두 분은 제가 주사위를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펩시님 주사위 굴릴게요 헤이 구글 주사위 굴려줘 펩시님 6 떴어요 나이스 나이스 맨 마더파카 맨 자 바로 다음 분 데스쿠니님입니다 헤이 구글 주사위 굴려줘 이 입니다 아 데스쿠니님이 2가 떴어요 자 펩시킹님 성공하시겠습니까 후공하시겠습니까 후공인데 누구 디스하면 되는거죠 근데 내가 봤을때 나를 디스하는거보다 둘이서 그냥 디스하는게 낫지 않나 쉽기도 하고 네 디스의 대상이 나면은 좀 약간 좀 그럴거 같애 차라리 둘이 맞짱뜨시는거 어때요 이게 진짜 리얼 리얼 프리스타일이지 당신들이 만약에 어 저기 올라갈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은 본성까지 올라 예? 노노? 안다? 싫어 아니 근데 저는요 네네 후추형 랩으로 개팔 생각이 왔거든요 나도 너 욕할건데 아 그러면 이거 써놓은거네 메모장에 써놨네 이걸 갑자기 대사 대본 수정하기 힘들죠? 시청자들도 싸라고요? 야 솔직히 적어놨네 개새끼 시민정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프리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때는 어 둘다 하는건 여러분들 노잼입니다 예 제가 봤을때 둘다 하는거는 좀 피로도가 커요 저희가 예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아무튼 이제 두분이 가장 랩스킬이 좋았고 전 이 두분이 될줄 알았고 어 좋습니다 두분은 서로를 디스하지 말고 저를 디스해주세요 저를 디스해주시고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 반응도 좋고 예 제가 약간 어 가장 어 좀 타격감이 있었다 한 분에게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펩시님 후공인가요? 네 후공하겠습니다 네 데스쿠니님 준비됐나요? 네네 네네 잘 들리죠? 네 스미켜주시고 오케이 바로가면될까요? 예 예 아 내가 딸 딸이 칠 때 형은 난 마감 가서 마사지 존나게 받았지 그동안 나 아껴서 모음 백만원 내가 털어 가지 응 래퍼들의 반 이상이 플렉스 인할 때 나는 돼지만 골라서 팬은 취미가 내 너희가 뭐라든 나는 태훈이 형 랩으로 패고 쾌감 느끼지 got it 코트형 배잡고 선앙에 기분은 like one 피슬루피 가네 래퍼들 다 틀니깔 때 나는 탱크 타고 극장에 I like I wanna 봐잖아 왜냐면 내 맨탈은 스님 같기에 인천나 얼한테 랩평가 받는 병신이 바로 나지 누가 나랑 비빌 건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데스쿠니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펩시키님 펩시키님 어때요 준비됐습니까 네 바로 가볼게요 Let's get it 최저가 이 정도 사이즈 정도면 괜찮지 알잖아 어리가 자극이 좋은지 남자라 그런 거 정도는 잘 알아 엄마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결국엔 fucking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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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란이 수루룩 터져서 6개월 자숙감 했잖아 파묻힌 고추가 불쌍해 오름 살 때 털지 못해서 흐르네 바이크 부술가 그것도 방석으로 자기 인정 좀 해달래 감성팔이 역겨워 죽겠어 잠시만 너 보니 토가 쏠려 인생이 드라마 너 같은 새끼는 갱생이 불강해 요 드랍터 비담들이 하는 컨텐츠 따라만 하는게 아니 인스타그램 SNS에 일상글로 올리는 것도 역겨워 죽겠어 언제쯤 죽을까 돼지새끼 당뇨병 환자가 될 때까지 처먹고 뒤지는 귀신이 그 때깔도 좋다지만 넌 불쌍하지 생긴건 X같이 생겼네 그건 누구 닮은거야 이씨발놈 유전인가 변종인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놈 여자를 못고셔 안마방 처가는 들어온 색독되지놈 어차피 또 갈거 아니까 앞으론 당당히 안마방 드가줘 여기가 물이 참 좋기네 언제든 필요한 연락함 해보렴 도양 성향 베트남까지 없는게 없다네 아무나 골라요 와우 홀리샛 왓더팍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가 봤을때는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근데 이 씨발놈 처단당할만했네 개새끼 진짜 펩시님을 우승자로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펩시님 축하합니다 당신이 성지 더 머니의 백만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야아아아 백만원 백만원 드리도록 하구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김준혁씨는 좀 아쉽네요 엄크 때문에 저기 받아가지 못하니까 어머니 자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럼 어머니 자고있을때 진짜 해야 진짜 힙합 아닌가요? 아 섹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지급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 그거는 랄프씨가 보내드릴거에요 아프리카에 지급해주는거기 때문에 남이 지급해주는 상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까지 할게요 예 세금 떼고 지급이 되는거죠 예 세금 떼고 지급이 되는거죠 예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성지 더 머니는 처음에만 초반에만 좀 재밌지 계속 들으니까 귀가 아프네요 편집에 힘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빡세네 예 성지 더 머니는 예 여기까지 하고 어 마지막이 살렸다 예 마지막이 그래도 저기 펩시킹님이 준비를 잘하셨네 어 잘하네 저분 저 저 방송하는 BJ분이라고 하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이제 폐지를 하도록하고 어 다른 컨텐츠를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하면서 좀 현타가 왔어요 준비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긴 하지만 내가 이 시간에 촬영 약발방을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했을 때 더 많이 보고 더 재미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구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예 돈은 아프리카가 내는걸요 좋습니다 단편으로 딱 좋은 기읍 기읍 단편으로 그렇지 예 근데 이런 컨테스트류는 개인기 성대모사 모창 웃겨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엔 노래자랑을 한 번아 갑시다 좀 더 쳐라 사고를 안 치니까 가사의 마방이 밖에 안 나오잖아 좀 다음 할 때는 좀 노래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진짜로 노래 영상을 갖다가 어 프리스 아 근데 그건 또 저기 뭐야 유튜브에 못 올리겠네 저작권 때문에 그렇죠 할 거면 이제 형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노래하는 코트 노래 커버 컨테스트 끄만 했었죠 예 안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예 안 돼요 안 돼 무반주로 노래하는 거는 이미 성재엽 창단이 있는데 굳이 예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랄프야 예 저거 저 그 크로마키 배경 이거 새로 올라왔는데 이거 괜찮네 그거 그거 예 뭐야 요거 올려놔라 요거 저기 리스트에 추가하게 거기다 해먹어 응 구도가 맛있나다 응 구도 괜찮아 보니까 액자에 그리고 내 바이크 사진들이 올라가 있구만 그럼 그냥 욕배틀 컨테스트나 하자 그건 아니야 그것은 이제 보는 재미가 없어 응 그건 보는 재미가 없어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또 펩시킹이 잘 쓰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너 왜 디코에서 나한테 차단당했는지 난 그게 제일 미스테리인 것 같아. 약간 좀 뭐랄까? 쎄 했어. 네. 암튼 너무 고맙고 상금 잘 쓰고. 배경 넣어놨어요. 방송 화이팅하고. 배경 넣어놨어? 네. 오케이. 조용해보시죠.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있었던. 네 그거예요. 다음으로 넘기는 거 단축 켜 뭐였지? 단축키 여기예요. 올리면 나올 단축키. B랑 N인가. 캠 끄고 해야 돼. 오케이. 1번 씬으로 가시죠. 여기서 여지 마시고. 야 뭐야. 2개가 있어. 1번 씬으로 가세요. 이건 뭐야. 이거 지울 거예요. 이건 여기. 봉진 어머니 씬이라서. 아 이거 이거 이거? 네 여기서 이제. 추가 다시 해야 돼. 오케이. 캠 끄고 캠 끄고. 배경 클릭한 다음에. 이거 이거 괜찮네. 존나 지금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이사 왔네. 이사 왔네. 호캌 박수ít stamps. quo ゃ